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의 폼피츠입니다. 오늘은 지난 단원에서 다루었던 목, 어깨 그리기의 심화 과정을 다루려고 해요. 먼저 세 가지 각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정면과 반측면, 그리고 측면입니다. 이 얼굴에 진한 이론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를 이용해서 목과 어깨 라인을 그려볼게요. 정면 얼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목의 두께는 얼굴의 3분의 1 크기부터 양쪽 뺨 라인에 가까운 크기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어깨의 넓이의 경우에도 캐릭터의 두상과 1대1이 되는 것부터 1대2, 1대3의 비율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요. 먼저 이렇게 둥근 얼굴을 가진 어린 연령의 캐릭터는 목의 두께는 얇게, 그리고 어깨 역시 좁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 선은 파란색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저는 목의 두께가 얼굴의 3분의 1 크기, 어깨의 넓이는 캐릭터의 두상과 비교하여 1대2 정도의 비율이 되게 그렸어요. 그럼 만약 목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어깨가 넓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붉은색 선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양쪽 뺨이 꺾이는 부분을 목의 두께로, 어깨는 두상과 1대3 정도의 비율이 되게 표현하였습니다. 목과 어깨 자체는 어색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의 얼굴형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죠? 이렇게 두꺼운 목, 넓은 어깨의 경우, 얼굴형이 길고 날렵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와 체격이 있는 캐릭터에게 표현해 주면 좋아요. 다음은 반측면입니다. 반측면의 얼굴 역시 이론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목이 시작하는 위치, 그리고 얼굴의 좌우 비율에 맞춰 목과 어깨의 좌우 너비 비율을 맞춰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은 턱보다는 뒤통수에서 이어지는 라인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시작하는 위치는 얼굴 중심이 아니라 뒤통수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십자선처럼 목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 역시 세로선을 그어서 중심을 잡아주면 정말 좋습니다. 가이드선이 있으면 양쪽 목, 어깨의 비율을 조절하는데도 어려움이 줄어들어요. 고맙습니다. 측면 모습도 목의 라인은 반측면에서 다룬 내용과 다르지 않게 뒤통수 라인에 가깝게 목의 라인을 잡아주면 됩니다. 캐릭터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너무 일자형이거나 너무 고개가 앞으로 가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주세요. 저는 캐릭터의 얼굴에 목을 끼운다는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있고요. 만약 해부학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된다면 목의 위치와 구조를 더욱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측면의 경우 어깨의 좌우 넓이가 아닌 앞뒤 넓이로 표현이 되는데요. 체격이 좋은 캐릭터일수록 등근육과 가슴근육이 발달해 흉통이 넓어진다는 부분만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평범한 캐릭터라면 얼굴의 크기와 비슷하게 상체의 크기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쇄골의 위치나 겨드랑이의 위치, 등에 위치한 날개뼈 등도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우리 단원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것부터 차근히 그릴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단원에서는 이렇게 그려진 캐릭터의 옷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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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